조선대학교의 시즌 11라운드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이상민, 정혜원, 박준석, 장훈영, 그리고 김동균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우동현, 박주원, 임정헌, 정준수, 그리고 김효순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겠습니다. 김동균 선수가 짬프볼로 경합을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시작합니다. 석점인데요. 깔끔하군요. 돌려내죠. 적은 공간인데요.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골대 밑에서 이 볼은 이상민이 빠져냈고요. 박준석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울을 선언. 여차하면 쏠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이 빠르게 압박을 해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않습니다. 직접 해결하나요? 바깥쪽이 있군요. 임정현인데요. 석점이 쏘아 올려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이 공 역시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빠른 역습 빠르게 치고 옵니다. 그대로 레이업 들어갑니다. 박주원 선수인데요. 석점을 쏘아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 정혜원인데요. 이 석점은 들어갑니다. 역시 정혜원 선수의 석점이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인마크를 해줍니다. 직접 들어옵니다. 김동균. 이상민, 정혜원. 수리는 2명. 직접 침투하면서 레이업. 들어옵니다. 정혜원의 2점. 박주원이 받았고 직접 쏘아 올리는데요. 들어갑니다. 임정현. 이상민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반대쪽에는 정혜원이 있는데요. 침투해주고요.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대경호가 마무리해줍니다. 박주원에게 박주원 직접 쏩니다. 이 석점 들어갑니다. 추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버저비터와 함께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포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호흡이 어색했습니다만 밑에서 레이업 마무리해줍니다. 들어가지 않는군요. 빠르게 반격. 뒤쪽에 있는 우동현을 바라봤고요. 이 호흡이 굉장히 좋군요. 규명을 제치고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동현에게 그 밑에는 정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용균이 오른쪽으로 이상민이 직접 쏘았는데요. 석점이 들어갑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직접 쏘는데요. 우동현인데 오우 들어갑니다. 우동현. 제가 직접 한번 석점을 물어봤지만 미치지 못했고요. 여기서 석점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로챕니다. 오늘 우동현의 길목이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레이업. 박준성이 치고 올라오면서 직접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우정현 선수가 돌면서 바다도 꼭 골대 밑에서 정준수가 기다립니다. 명기대학교. 아 여기서도 좋은 흐름이죠. 이정민인데요. 한 번 제치고 안전하게 넣어줍니다. 여기서 평압 이후에 공을 뺏기는군요. 리바운드는 정혜원 손에 장용근이 빠르게 왼손 레이업 플락샷 엄청나갑니다. 이 두 점 안 드러내지 못했고요. 정혜원 선수가 바로챕니다. 그 이후에 우효가 됩니다. 초반전이 시작됐습니다. 2, 3위에서 외곽에서 직접 치고 갑니다. 러시가 강력한데요. 두 점 들어갑니다. 백용호. 여기서 턴오버죠. 박주원 직접. 이후에 마무리는 우동현의 몫입니다. 박주원이 여기서 호응이 맞지 않는군요. 백용호가 골밑에서 이번에는 성공시켜줍니다. 우동현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3점이 들어갑니다. 백용호. 침투에 있는 그 길목에 정준수가 가로챕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열었고요. 콤비. 김효순이 기다렸고 다시 정준순에게. 직접 샷클락은 끝나는 시기에 3점에. 여기서 길목을 다시 우동현이 지키죠. 완전한 노마크 깔끔합니다. 우리 쪽에 우동현이 직접 3점인데요.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조선 대 경혜원 2점인데요. 깔끔하게 넣어줬습니다. 장윤근. 장윤근. 직접 침투하는데요. 정혜원. 레이업 성공. 정혜원. 많이 뛰어주죠. 왼쪽에서 침착하게 3점을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밑에는 김동균이 기다리는데요. 그대로 성공시켜줍니다. 성공시켜줍니다. 출대와 마찬가지로 수비와 속풍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우. 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창윤근. 첫 번째 두 개 모두 성공하는 자유투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에서 이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지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됩니다. 안쪽에서 백용호 선수 들어옵니다. 팀 선수가 화이팅을 한 번 외쳐줍니다. 여기서 돌면서 들어갑니다. 김동균. 길목을 막고 있고요. 오준석이 가로챘습니다. 그대로 레이업 성공시켜줍니다. 리바운드에서는 조선대학교의 승리. 정혜원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몸싸움을 이겨내고 레이업 성공해줍니다. 정혜원. 백용호를 바라봤는데요. 3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3점 신도는 없고요. 영지대학교의 빠른 타너버 들어갑니다. 이도현 개인기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왼쪽에 이상민이 기다리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비판이 빠르게 그리고 골 밑에 이도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을 노려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석점석 오른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골대 밑에는 더블 클러치 여기서 레이업 들어가줍니다. 장용근의 득점 김태현 선수가 다시 앞쪽을 내줬는데요. 멋진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석점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내주죠. 그대로 시도 들어갑니다. 과연 선수들이 마지막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요. 이정민이 쏘는데요. 이점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저비터는 허공을 가릅니다. 점수는 98대 64로 명지대학교가 크게 앞서면서 시즌 2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